다른 여자들에게 관심을 줘도 괜찮아. 사장님이 흠모를 받으면 누나도 무척 기쁘단다. 그 대신 누나가 볼 수 있는 곳에서만 놀기야. 휴양객분들 잠시 경청해주세요. 좋은 소리를 내줄래? 공연 중에 주무시면 큰일 날걸요? 제 연주에 푹 빠져들걸요? 호응이 부족하네요. 영원한 휴가를 보내드리죠. 호응이 부족하네요. 힘차게. 천천히 가라앉아 버리세요. 갈맥이 우는 소리가 들리나요? 지쳐 쓰러질 때까지 노세요. 선율 속에서 헤엄치세요. 사랑스럽게? 당신들이 돌아갈 곳은 없어요. 옮겨 붓기 누나. 누나의 수영복 차림은 어떠니? 우리 사장님에게는 지나치게 자극적이었으려나? 그런 뜨거운 눈으로 어딜 보고 있는 걸까? 여기? 아니면 여기로나? 말 잘 듣는 사장님에겐 마음껏 감상하게 해줄게.